서구가 이달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구 일대에서 제4회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에는 국내외 음악계를 대표하는 저명한 클래식 스타들과 지역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 오프라인으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공연은 거리 두기 좌석제로 운영되며 서구 문화재단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서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거리 두기 좌석으로 운영됩니다.